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통계청은 9월 전세가 전달에 비해 0.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 품귀 현상에 전세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월세 역시 0.3% 상승해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총 15개 단지, 총 1만 3,500가구가 지난달 말까지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에 사정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강남구 음마아파트, 송포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일원우성 7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비강남권에서는 관악구 권영 1차, 용산구 중산 시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도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일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1,243명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418명 중 252명인 60.3%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서, 투자 수익성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의 공공재건축의 사전 컨설팅에 재건축의 대여로 불리는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그리고 송포구의 잠실주공 아파트가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소유주들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이번 사전 컨설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1-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우린원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올해 내내 계속해서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10월 들어서는 거래량은 주춤한 모습인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흐름, 이슈 진단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영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추석 명절 지난 첫 번째 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흐름 분석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하반기에 3분기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특히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의 축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호가라든가 가격대의 하락폭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남 4구에 있어서는 거래의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좀 축소됐을 뿐이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양극화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확실히 주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거래는 오히려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그 지역들,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4구 알짜백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집중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남 4구라면 이제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일컬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5,300여 건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달, 7월 달보다 이제 5.5%가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평균의 하락세가 나타났었던 거래량인데, 외국인의 거래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에서 이런 역차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역차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규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제외국민 임대사업자가 2,448명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었던 모습들, 그리고 임대주택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보면 24%가 2년 전에 비해서 오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내국인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의 주택이 없고 해외의 주택이 몇 채가 되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자국 내 은행을 이용할 때 대출 규제, DTI라든가 LTV의 규제를 받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해외의 은행들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외국인들의 자금력은 더욱더 확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의 취득세율 또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주택자로서 취득록세가 규제를 지금 현재 내국인들이 받고 있다면 오히려 역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6억 원 이하의 1%,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1에서 3% 이런 기본적인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강남 4구에 집중을 하면서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수세에 나타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의 재부활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양극화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시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호재 없는 지역의 위험 신호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 그동안의 투자에 그런 활성화가 되었었던 시기들에서는 좋은 지역들의 가격대 투자 가성비가 이제 조금 떨어진다 생각이 들면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인기 없는 호재가 없는 지역까지도 이제 청약 열기로 인해서 가격대가 많이 상승했는데 결국은 이런 양극화 시장에서는 어느 지역부터 가격대가 하락할 수 있는지 또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입지 좋은 곳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일면에는 외국인의 투자자가 또 가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 속에서 저희가 추석 이후에는 분명히 또 전셋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었는데 역시나 전셋가는 계속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셋가율의 그런 상승들은요. 갭매우기 현상의 신호탄이고 갭매우기를 통해서 투자자금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로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역설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에 대한 이런 세법 강화의 법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서 어느 지역의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좋은 매수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지 양극화 시장에 대비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잠시 거래량 줄어들었지만요. 대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울, 그 안에서도 강남에 투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규제에서 빚겨나 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서울 부동산 저희도 만나봐야겠죠. 이어진 정보 체크 시간 개요통에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반 2개짜리 다세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에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강남권에서 학군으로도 정말 유명한 지역이죠. 서초구 양재동,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들의 강남 4구 매수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보다는 이런 10억 대 내외 또는 5억 대 내외의 다세대 주택, 빌라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런 주택들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의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와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아파트 가격대가 꾸준히 제거축의 호재로 인해서 가격대가 상승한다면 그 주변의 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같이 함께 지가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나 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축소로 인해서 조금 다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양극화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에서 도보로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입니다.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주하기에 살기 편한 이런 지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천이라든가 말죽거리 공원, 매봉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양재시민의 숲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산면의 녹지의 그런 발달들 그리고 또 그런 양재천으로 인해서 이런 그런 수변공원의 그런 조성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주변에는 대치동이라든가 도곡동 전세가를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새롭게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개포동. 이곳은 이제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매매가라든가 또는 전세가, 월세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도곡동, 대치동 그리고 개포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 또한 가격 상승에 동반해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에서도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역할로서 양재동을 투자처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한다면 이제 강남역 3호선과 또 강남역을 이어줄 수 있는 2호선이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세권으로서의 장점들도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수요층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인데요. 양재 R&D 연구단지가 바로 인접되어 있는 모습, 거기에 더불어서 동북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조성사업,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도시가 될 수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삼성역 주변까지도 앞으로는 GTX를 통해서 한정거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양재동 위쪽으로는 테헤란로라든가 또는 봉은사로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산업벨트 그리고 또 벤처산업벨트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양재동에 이제 의료 R&D 연구산업벨트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반적인 업무직까지로서의 접근성,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양재동의 가장 큰 호재이기도 합니다. 뭐 3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7호선이라든가 9호선, 2호선 거기 더불어서 분당선,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앞으로 이 지역 주변에 정말 오밀조밀 모여있는 이런 지하철 노선들의 그런 교통망의 확충들, 앞으로 또 추가될 수 있는 GTX 노선이라든가 위례 신사선 또는 신분당선의 연장선, 많은 교통 호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또 귀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R&D 연구단지, R&CD 연구단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산업을 통해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과 연구단지, 이런 캠퍼스들이 같이 함께 조성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와 그리고 기업과 같이 함께 시너지를 내서 연구단지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R&D 연구단지가 굉장히 큰 조성 사업으로 집중을 받고 있고요. 자, 롯데 칠성 부지라든가 코오롱 부지로 너무나도 유명한 서초대로, 서초대로의 강남역 주변 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모습, 업무 시설, 쇼핑, 이런 문화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연결될 수 있는 서초대로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의 상승분을 야기시키고 계획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 중에서는 GTX 신호선이 바로 양지역을 지나갑니다. 양지역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강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역과 한정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동북권과 강남을 연결하는 호선이기도 하고, 강남 라인에서 이제 과천이라든가 양재, 그리고 삼성역이 한정거장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km의 10개의 노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지금 현재 2023년 완공 1단계 구간이 신사역까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연장선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미군부대의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2차 구간이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면, 2026년까지 바로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동빈고동은 한남뉴타원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논현동이라든가 또는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재역과 연결선이 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재역은 북쪽으로는 용산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강남역을 연결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판교라든가 분당, 그리고 또한 용인, 수지 지역까지, 동교까지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서는 신분당선이 앞으로 황금노선으로서 입지적인 역할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구에서의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까지 매머드 사업으로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의 흐름량은 지하로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오염이나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상공간은 공원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이 더 편리해지는 양재역 역세권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격을 든든하게 좀 잡아주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낮고 동반 상승이 된 기대감까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가동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 주변의 그런 좀 무언가 상업의 그런 시설들을 연결해서 이뤄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형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거주민들의 그런 인프라,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주차장의 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취득해놔야겠다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강남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남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거주의 만족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으로 취득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실거주를 하셔도 좋고요.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세는 지금 현재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임대가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학군도 우수하고 교통의 인프라 너무 좋고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한 녹지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세가는 4억에서 4억 초반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에서 투자금액 1억이 넘지 않는 금액인데요.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전세 투자 시에는 갭 투자 비용 갭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까지의 월세가 발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중반대까지 투자 금액을 보신다면 서초구 양재동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넣을 수 있는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름의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서초구 양재동 강남권이니까 이미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점에 거주 선호도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동네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요. 또한 녹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기 또한 좀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속 숲세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장군으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연구단지의 연구원들, 대기업 종사자 모든 부분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분접성의 우수함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시고요.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가 제일 먼저 거주를 생각하실 지역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없다면 또 굉장히 앞으로의 그런 양극화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 텐데 강남이기도 하고요. 강남에는 개발 호재가 풍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 사업들, 그리고 국제의료 복합지구,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집가 상승은 또 한 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니까요. 살기도 좋고요. 거기다 투자 가치까지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바로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책의 보무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반 두 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이대, 홍대를 비롯해서 내로라는 대학과 근처의 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마포구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에서 가장 핵심인 지역 또한 한강변을 이루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마용성 중에서 마포구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 마포구에서 상위지역으로 나갔다 보면 서대문구 위치한 염리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와 연접성에서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마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의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가 인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상권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동이라든가 서교동, 망원동, 동교동까지 굉장히 그런 상권들에 있어서의 공시지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기도 하고요. 동남쪽으로 조금만 이동한다면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동이라든가 이태원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염리동이라고 하는데요. 염리동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2호선 이대역에서 바로 한 블럭, 한 블럭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염리동입니다. 많은 재개발들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염리동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은 대학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어떻게 보면 대학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대학가가 아니라 서강대부터 시작을 해서 연대라든가 이대, 그리고 홍대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기대와 숙명여대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직장인들도 마포 공덕과 함께 그리고 용산, 그리고 여의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그런 도심권에서의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 선호하고 있는 지역, 2호선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염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리동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제 아연 유타운의 개발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약 1만 8,500여 가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호가가 20억을 넘어가고 있는.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 84제곱짜리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가고 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또 앞으로 조성이 될 곳들 역시 그 가격대를 훌쩍 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염리동 주변으로 해서 2호선 라인들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연 유타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교육열에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특구로서의 그런 조성 사업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촌 이대 상권이라든가 홍대 상권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염리동은 바로 4구역 해지됐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 염리동의 재개발 사업들이 다시 한번 재추진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또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서울역국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용산 그런 정비창부지의 개발 사업들 그리고 또한 공덕 업무 지역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이곳 용산 지역들도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들도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이 또 이루어진다면 같이 함께 동반해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그 화력발전소의 지하 사업들이 당인리로 이제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요. 지상공간은 이제 공원이라든가 문화착착소로서 이제 전시 공연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볼 수 있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신규 기술이 같이 함께 접목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마포 지역은 많은 대학가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의 연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창업지원센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는 근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뉴타운 사업 바로 아이언 뉴타운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입주 완료를 예정으로 지금 이 단지도 이제 이 구역도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들이죠. 지역 주거 환경에 그런 개선들이 같이 함께 빠르게 일어나고 대규모의 그런 브랜드 아파트가 총 10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500여 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수만 하더라도 또 가구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대규모 뉴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 아이언 뉴타운은 이제 북아이언이라든가 아이언 뉴타운 중심으로 해서 학원과 그리고 또 신규 학군의 그런 요소로서 교육특구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유명한 지역, 목동이라든가 또는 노원이라든가 강남 8학군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세가의 상승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 뉴타운이 이제 교육특구로서의 그런 입지적인 서부권의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염리 4구역인데요. 염리 4구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노고산이라든가 대응동이라든가 같이 함께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진 속도가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데요. 염리 4구역은 지구 지정 타당성 신청에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식 지표인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곳 마포구라고 하니까 가치가 실감이 나는데요. 그럼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이대역 역세권의 투름은 투자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양극화 시장이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양극화 시장 인기 있는 수요 지역, 외국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이곳의 매매 시세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3억 3천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액으로 인기 있는 2호선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총역세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월세 시에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월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포구 염리동 이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아쉬운 분들은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성공 투자의 비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연락 주시는 순서대로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영상편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어떠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규모 이런 주택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갖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남권의 소형 주택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보시기 바라고요. 기후부터 확인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보험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구호선 분당선 지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불리용 원룸 구조의 4태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강남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선호하실 만한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리용 원룸이고요. 위치가 논현동인데 논현동 어디쯤에서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강남구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을 일단 떠오를 때 논현 1동이죠. 그러니까 논현초등학교가 있는 블럭을 먼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논현초등학교 블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만나볼 곳은 논현 1동이 아니라 논현 2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논현 1동과 논현 2동을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회사의 사옥들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안에서 바로 선정능력입니다. 구호선과 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선정능력을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번에 만나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죠.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가 안쪽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주택가로 진입을 할 때 분명한 건 메인도로가 있기 마련이겠죠. 그 메인도로에 붙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치압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에는 이런 이제 그 대규모의 어떠한 상업시설 라인이 바로 이제 강남대로를 이렇게 두정거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 대규모의 개발 호재, 대규모의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바로 두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강남이 그런 중심의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1인 가구 그러니까 이제 젊은 수요층 20대 또는 30대의 미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테헤란빌로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어떠한 이제 그 기업들이 사업들이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젊은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한 곳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일자리이죠. 일자리 강남구 안에서만 사업체가 지금 7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종사하는 수요는 6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렇게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수요도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방어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흐름 속 흐름 안에서 규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가격 방어를 잘하는 곳이 바로 강남구이다라는 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구 안에서 일자리가 많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강남구 안에서 거주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은 어떠한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입니다. 풍부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어떠한 소비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소비도 함께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부동산의 가격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보는 그러한 주택 같은 경우는 소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강남 안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생활 인프라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1인 수요층이 선호하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입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특히나 많은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요. 강남 대로병과 접배에 있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해 보입니다. 자, 본부장님, 이 논현동 쪽에는 개발 호소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좀 주목되는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 호소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강남구이죠. 그 중에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GBC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GBC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옛 한전부지였죠. 옛 한전부지의 감정평가액이 3조 중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측에서는 통합 사업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얼마의 입찰을 했습니까? 바로 10조 5,500억 원의 입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곳의 공공기여금만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7천억 원. 이 공공기여금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자치구 안에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행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여금이 많은 곳, 많은 지역들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마만큼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성공한 현대 측에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이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의 10조 7천억과 그리고 2020년의 10조 7천억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4년도에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6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는 적정 금액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어떠한 인프라들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섭니다. 어떠한 컨벤션 사업이라든지 마이스 산업, 그리고 또 관광, 그리고 또 여기에서 스포츠 사업까지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만 121만 명의 그러한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데 이 일대에 12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변으로 집을 얻으려는 그러한 수요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개발 후대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대감 많은 강남구 논현동에서 수요는 많은데 주택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만나보는 분류원 원룸 가격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강남구 안에서는 어떤 재개발도 그렇고 특히 재건축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어떤 집을 늘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가격을 봤을 때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3억 5백에서부터 3억 1천 5백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5천 5백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3천에서부터 월세 13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월세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6천 8백에서부터 1억 7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좀 똑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강남은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이다라는 점이죠.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이지만 10평 정도의 원룸에 그리고 또 10평 정도의 테라스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희소송에 주목해보면서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보무생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1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법조 단지 만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동네인 서초구 서초동 어디일지 바로 가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지역을 떠오를 때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고급 단지라든지 그렇게 떠오르는 기준이 고가의 아파트가 있냐 없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갖추어져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 소형 아파트를 만나볼 건데 바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3분에서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소형 아파트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곳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테헤란밸리가 이렇게 한정거장이면 강남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서초동 안에서의 어떠한 직장인 수요층, 이러한 수요층까지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 게 무엇이냐. 강남 안에서 유일한 대학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대역 블럭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주변에는 또 입시학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은 학생 수요층과 그리고 직장인 수요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동이 어떠한 고급 주거단지에 대한 인식이 강한 이유가 아파트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신축,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된 그런 아파트 비율이 서초구 안에서도 많았고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서 위치한 소형 아파트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호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죠. 교대역이.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는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으로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임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겠죠.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임대 수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을 봤을 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떠한 자치구가 1인 가구가 높냐. 그걸 이제 봤을 때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비중이 있는 곳에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임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추후에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찾아보는 소형 아파트고요. 저희 서초구 서초동 역시나 1인 가구 많고요. 거기에다가 학군이 좋다는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서초구 서초동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곳에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봤을 때 서초 대로를 한번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 대로에 이어서 강남역에서 서초 대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상권이 단절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로변에는 높은 빌딩들, 신축에 높은 빌딩들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강남역에서부터 이렇게 서초역까지 이 구간인 부분을 개발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롯데칠청 부지와 코오롱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 도심의 상업 기능을 서초 대로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법조타운, 현재로서는 이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법조타운 역시 규제를 완화를 시키고 종상향을 시킴으로써 또한 높은 층에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서초 대로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칠청의 부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용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용 부지로, 음료수 창고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이렇게 업무시설로서 탈바꿈을 시킨다는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바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죠. 도복권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업무시설과 어떤 호텔이라든지 관광시설들이 들어선 다음에는 분명히 그 일대에 다시 한번 삼성의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업무시설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죠. 바로 이제 서류풀 지상부, 서류풀공원 지상부에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양 방향으로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교통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그렇고 그 일대에 상주하는 그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층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대답했을 때 어떠한 그 인구 증가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 일대에 분명히 젊은 수요층이 유입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재가 아닙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방이 한 개지만 그래도 유형이 아파트니까 비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원룸 아파트의 교대 역세권에서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 임대가입니다. 전세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죠. 전세가를 지금 이제 봤을 때 2억 3천에서부터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투자할 시에는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요. 여러분들이 실 투자 금액 2천만 원이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천만 원대라는 가격 듣고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서초동에 아파트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서초동에 아파트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데 이곳은 2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약간 좁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그러한 면적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신축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교대역 주변으로 신축으로 공급하는 어떠한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신축에 대한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지역으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학생 수요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직장인 수요층 이러한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통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입니다. 교통이.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이용객도 많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2호선 주변으로는 업무 시설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교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 특히 학생 수요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교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과 직장인의 수요 모두 기대해 볼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원룸 아파트였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1대1 무료 상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울내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그리고 1대1 맞춤 상담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무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에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와 문자 번호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살짝 열려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1-315-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